지진이 발생했을 때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은 12초라고 합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드랍, 커버, 호울드,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추고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몸이나 머리 부상을 방지를 피해서 책상등의 밑에 숨고 테이블과 같이 바닥에 고정된 것을 잡으면서 본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22일 저녁 9시 46분에 중국 장수성 창저우시 티헨링구 부근에서 규모 4.3급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규모는 4.3 정도의 지진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수성 창저우 지진은 지진학자들에게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월 22일 저녁 9시 46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녁 TV를 보다가 혹은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던 중에 지진의 흔들림을 느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장수성 창저우는 한국의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있고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가 주로 중국 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번 장수성 창저우 티헨링구의 규모 4.3급의 지진은 의미를 두는 지진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지진에 대하여 장수성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낀 이유는 장수성은 활성단층이 없다고 학교에서 배웠고 지진 안전지대라는 것을 믿고 있었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장수성 창저우 외에도 우시, 전장 등지에서 흔들림을 느꼈고 장수, 저장, 쌍하이 등에서 여러 곳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SNS상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진 이후 이불을 덮고 외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지진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줬는데요. 중국인들의 지진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 4.3의 지진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인지를 잘 아는 사람만이 없습니다. 지진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리터 규모로 표시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클수록 규모도 커집니다. 에너지는 각 크기가 증가할 때마다 약 30배 증가합니다. 마이크로 지진은 규모 3 이하의 지진은 사람이 느낄 수가 없고요. 민감한 지진은 규모 3에서 5 정도의 지진을 체감 지진이라고 합니다. 파괴적 지진은 규모 5 이상의 지진을 말합니다. 이번에 중국 장수성 창저우 규모 4.3의 지진은 대부분 흔들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3의 지진은 좀 전에 말한 민감한 지진의 체감 지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장수성 창저우 지진에 대하여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까지 장수성은 활성단층이 없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월 22일에 장수성 창저우 지진과 11월 17일 옌청성 나펑에서 발생한 규모 5의 지진으로 많은 장수성 사람들이 당황을 한 것입니다. SNS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학교에서 장수성에서는 지진이 없는 안전지대라고 배웠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중국 지진은 주로 6개 지역 23개 지진대에 분포합니다. 5개 지역은 티베 서부스천성 중서부 윈란성의 남서부지역 깐수 칭하이 닝샤의 허시회란과 북부 및 남부 산기슬의 북서부지역 그리고 천산산맥 화북 주로 태양산맥 양측 펀웨이하 핵계곡 은산 연산지역 산동 중부 바래만 광동성 복권성 등 남동해안 기타지역 헬륨장성 동부 길림성입니다. 장수성 역시 지진 안전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 동부지역 지진활동지역을 보면 중국 람명허베이 산동장수 및 기타 수천에서 티링까지 대부분 또는 일부로 포함하고 중국 동부대륙 지역의 강력한 지진활동 벨트입니다. 1668년 산동성 탄청에서 규모 8.5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1969년 바래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1974년 하이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이 중국 동부대륙 지진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동부지역의 강력한 지진은 규모가 7에서 7.9인 이 지진대에서 6번 발생했고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한 번 발생하였습니다. 1668년 산동성 탄청에서 규모 8.5의 지진이 지금까지 중국 동부지역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부지역 지진대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국 장수성 강진이 발생을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유튜버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진대가 없다고 해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지진의 움직임은 불균형하고 그 발생은 그것이 위치한 지각 단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질 구조 단위는 일반적으로 융기 및 함몰에 의해서 결정되며 지각 운동의 강도에 따라 활성 영역과 안정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진대에 있지 않더라도 지각 침하의 신구조 운동은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미야기안 센다이 동쪽에서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1만 5천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재난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재난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본 관측사상 최대 규모인 9.1의 초대형 지진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4월 16일에 큐슈 구마모토연에서 진도 7.3의 강진으로 1,100명 이상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한반도 역시 더 이상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며 이제 한국과 중국 역시 재난 방제용품을 집에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제재난용품이라면 비상식량이나 피난키트, 안전모, 방독면, 방진 마스크 등입니다.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피난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집에서 챙기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